우리는 주식 투자로 성공해서 평생 부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최근에는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는 방법으로 미국 주식시장의 S&P500이나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나 ETF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인기입니다. 오렌 버핏이 유언으로 자기가 죽으면 S&P500 인덱스 펀드에 90% 투자하고 나머지 10%는 채권에 투자하라고 한 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잘해도 시장 수익률입니다. 따라서 시장을 이겨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실제로 투자 대가들은 집중 투자 방법을 즐겨 사용합니다. 오렌 버핏과 찰리 멍거도 실제로 본인들은 집중 투자를 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과연 집중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로버트 헥스트롬님이 지은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책은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 운영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워렌 버핏을 세계 최고의 부자로 만든 집중 투자 방법은 무엇이고 시장을 이겨 뛰어난 수익률을 올리는 8가지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시장을 이겨 뛰어난 수익률을 올리는 8가지 원칙입니다. 1. 주식도 하나의 사업으로 보라 투자를 배우는 학생들이 배워야 할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것인가와 시장 가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입니다. 라고 버핏은 말한다. 워렌 버핏의 투자 기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맨 처음 익혀야 할 것이 바로 주식을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하는 자세다. 버크셔를 위해 찰리와 제가 어떤 주식을 사더라도 우리는 하나의 기업을 매입하듯이 주식을 매입하려 합니다. 그 기업의 향후 전망이 밝은지 살펴보고 그 기업의 경영자를 보며 우리가 지불해야 할 가격을 따져봅니다. 버핏은 이렇게 설명한다. 단순히 합당한 가격에 앞으로 5년, 10년 혹은 20년 후 높은 성장을 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기업의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당신의 투자자로서의 목표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두고 물색한다면 당신이 정한 기준에 맞는 기업을 몇 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 큰 액수를 투자하십시오. 2. 투자 규모를 늘려라 버핏은 다음과 같은 말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 제 투자 금액의 10%를 투자할 가치가 없다는 판단이 서면 저는 그 기업에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투자하지 않는 기업은 곧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는 기업입니다. 얼마나 많은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가 그것은 각자가 투자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기업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 많은 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 버핏은 광범위한 분산 투자를 꾀하는 투자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를 때가 많다고 생각한다. 투자자의 세계에서 모든 주요 기업의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는 규칙 같은 것은 없다. 그리고 충분한 위험의 분산 효과를 위해 40종목, 50종목 혹은 100종목의 주식을 포트폴리오 내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규칙도 없다. 버핏은 10종목의 주식을 가진 투자자는 10개의 회사를 거느린 기업주와 같다고 생각했다. 분산 투자는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기업을 전혀 평가할 줄 모르는 투자자라면 인덱스 펀드처럼 광범위한 분사 투자 기법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도 우리가 배웠듯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분산 투자는 제대로 주식 선정을 할 줄 아는 현명한 투자자에게는 개별 주식의 보유 수량을 제한함으로써 투자 수익을 올리는데 방해가 된다. 성공한 투자 대가들 역시 다음과 같이 말했다. 15개 종목을 다루는 포트폴리오의 분산율은 85%에 이릅니다. 30종목이 되면 분산율은 95%까지 증가하죠. 버핏이 역점을 두는 부분은 바로 다음이다. 투자할 기업이 재정적 위험이 없고 장기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인가? 마음에 드는 20개의 기업에 투자액을 나누어 투자하기보다는 제일 가능성이 엿보이는 기업에 투자를 집중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3. 포트폴리오의 매매 회전률을 낮춰라. 매입과 매도를 반복하는 것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포트폴리오의 매매 회전률이 거래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도 배웠다. 과세가 이루어지는 투자의 경우에는 높은 매매 회전률에 따른 피해가 더욱 크다. 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거래 비용이 순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포트폴리오 내에 실현되지 않은 평가 차익은 당신이 주식을 소유하는 한 당신의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다. 한 기업을 보유한다는 투자 신조가 변하지 않았다면 평가 이익을 실현하지 않고 가져감으로써 당신은 순자산 가치를 복리로 훨씬 빠르게 증식시킬 수 있다. 마치 여러분이 어느 기업의 최고 경영 책임자인 것처럼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라. 버펫은 이렇게 말했다. 장기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뛰어난 자회사를 소유한 지주회사가 자신이 쓴 왕관의 보석을 팔려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충동적인 최고 경영자는 파산할 수 있다는 말에 겁먹고 자신의 포트폴리오 내에 보유한 주식을 쉽게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기업 운영에 있어 합당한 가치는 주식에서도 합당한 가치를 띕니다. 투자자들 역시 자신의 사업을 계속 소유하려는 기업주와 같은 고집스러움으로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4. 실적평가를 위한 다른 벤치마크를 개발하라. 집중투자 기법은 주가보다는 경제 자체에 기반을 둔 접근 기법이다. 여기서 경제는 기업의 경제 여건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집중투자 기법은 소유한 주식 종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 적은 수의 주식에 투자를 함으로써 많은 종목을 보유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포트폴리오의 전체적인 경제적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경제에 기반을 둔 모델로 투자를 하면 시세가 불안정할 때도 훌륭한 기업의 주식을 적당한 가격에 더 매입할 수 있어서 좋다. 주가에 기반을 둔 모델, 즉 분산 투자 기법에서는 소유권이 약해지고 시세 불안정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경제에 기반을 둔 모델로 투자를 하면 투자자는 기업의 향후 잠재적인 경제 여건이 주가와 강하게 상호작용한다고 믿음으로 심리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다. 기업 경제가 발전하면 주가도 따라서 상승할 것이다. 반대로 기업 경제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주가도 떨어질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런 구조에서 여러분은 높은 성공의 가능성을 가진 방법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반대로 단기적으로 주가를 예상하는 방법을 쓰는 투자를 한다면 그것은 지능 게임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에 기반을 둔 투자 모델이 단기 주가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적을 비교할 잣대까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다. 실적을 비교할 잣대는 투자에 있어 꼭 필요한 도구다. 집중 투자자들은 자신의 포트폴리오의 진행 과정을 바로 버핏이 그랬던 것처럼 포괄 수익으로 측정해 볼 수 있다. 여러분이 소유한 기업의 총기대 수익을 계산하려면 주당 순위에게 여러분이 보유한 주식수를 곱하면 된다. 버핏이 설명한 바에 의하면 투자자의 목표는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 포괄 수익을 산출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신이 보유한 기업의 총기대 수익이 가장 커지도록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면 된다고 합니다. 5. 확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배워라. 찰리 먼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투자에 접근하는 법은 브릿지 게임을 하는 자세와 동일합니다. 바로 실제 확률을 평가하는 일이죠. 브릿지에 관한 책 중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책은 사이먼이 쓴 당신이 브릿지에서 지는 이유이다. 브릿지에서 매번 지는 사람은 이 게임에 깊숙이 관련된 수학적 원칙을 이해해야만 한다. 브릿지의 강자들은 보통 그 원칙을 알고 있다. 그 사람의 천부적인 재능이 그를 강자로 만든 것이 아니다. 단지 그가 수학적 원칙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브릿지든 포커든 블랙잭이든 모든 카드 게임에는 수학이 관련되어 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투자 수학을 이해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베이지 이론에 쓰이는 대수학은 겨우 고등학교 수준이다. 투자는 확률을 주제로 한 순수 수학 훈련이며 실력은 투자 경험을 통해서 향상된다. 버핏은 자신이 실업가이기 때문에 그 자신은 더 나은 투자자이며 또 투자자이기 때문에 자신은 더 나은 실업가라고 말한 적이 있다. 주식을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하고 더 많은 시간을 연간 실적 보고서나 주식 잡지를 보고 주가보다는 경제 자체를 연구하는 데 투자한다면 확률에 대한 개념은 더욱 자연스럽게 습득될 수 있을 것이다. 매일의 주가 변화를 유발하는 기업 패턴을 재빨리 발견하는 자신을 보면서 놀라게 될 것이다. 버핏은 이렇게 지적한다. 당신은 반복되는 어떤 특정한 기업 패턴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우연인지는 몰라도 월스트리트는 이를 무시하죠. 어떠한 기업의 근본적인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된다면 여러분은 가능성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은 또 엄청난 이점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사이먼에 의하면 재능 있는 사람도 브릿지에서 지는 이유는 그가 수학에 대해 무관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6. 오판의 심리학을 이해하라 현대 확률이론의 아버지 블레즈 파스칼은 인간의 심리는 우주의 영광과 불명예를 동시에 느낄 수 있게 하는 존재라고 말한 적이 있다. 찰리 먼거는 파스칼의 이런 심리적 견해를 투자에 적용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의 심리는 굉장한 힘을 지닌 동시에 잘못된 결론으로 도달하게 하는 오기능도 가지고 있다. 투자와 관련된 심리학이라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경제를 바로 이해할 수 있고 확률을 바로 이해할 수 있지만 만에 하나 감정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날에는 집중 투자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다른 투자 기법을 쓸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행동 경제학에서 말하는 판단을 흐리게 하는 심리적 오류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집중 투자 기법은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는 그런 투자 기법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길 바란다. 찰리 먼거는 이렇게 말한다. 각자의 한계 효용을 염두에 두고 게임에 임해야 합니다. 자신의 심리는 그대로 게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손실이 당신을 파멸시킨다는 생각이 들면 또는 손실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가장 보수적인 투자 기법으로 전환해 당신 자신을 구제하십시오. 법빛도 이 말에 동의할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투자자가 되기로 결심한 이상 집중 투자의 위험은 여러분 자신이 부담하는 위험입니다. 또 기업에 대한 신념을 버리지 않고 고수하느냐 그리고 시장에 너무 집착하지 않느냐에 달린 위험인 것입니다. 여기도 중요합니다. 집중 투자 기법이 자신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준다면 절대 이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게 대안이 되겠죠. 7. 주가 예측은 무시하라 1997년 말 세계 제2위 경제대국 일본이 최악의 경제 침체기로 빠질 줄은 누가 예상했겠는가 러시아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동남아시아 시장이 붕괴하며 6주일 만에 다우존스 산업평균이 1800포인트 하락하고 또다시 3개월 만에 새로 기록을 경실할 줄은 그 누가 예상했겠는가 답은 간단하다. 아무도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은 예상치 못했다. 혹시 그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더라도 그들이 앞으로 또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는 확률은 동전 던지기와 마찬가지다. 주식 시장은 하나의 복합 적응 체계이며 끊임없는 진화 상태에 놓여 있다. 간단한 예측 모델로 단기적인 결과는 예상할 수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모두 실패한다. 예측 모델을 수용하는 일이 그럴듯하게 보이더라도 결국 우무한 짓에 불과하다. 주식 시장은 종종 효율적 시장의 성격을 띈다고 버펫은 말한다. 그럴 경우에는 유용한 정보가 흘러 넘치고 거래자들은 민첩하게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하지만 항상 효율적 시장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또 거래자들이 책정하는 가격이 기업의 고유 가치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심리적 과민반응 또는 경제적 판단 착오 등 주가가 고유 가치와 분리 상태에 있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집중 투자자들은 이런 시세 책정 착오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있다. 하지만 그들이 거시 경제학을 끌어들이는 정도나 자신들의 투자 모델 안에 시장 예측을 수용하는 정도에 따라 집중 투자자들이 취할 수 있는 이점은 감수할 수 있다. 즉 기업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거시 경제 상황이나 시장 예측을 통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면 손해라는 이야기죠. 8. 좋은 공을 노려라 타이콥은 한때 이렇게 말했다. 테드 윌리엄보다 공을 많이 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벽한 공만 노리지요. 이 말은 60여 년 전 어떻게 그가 사할 때의 타자가 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준다. 워렌 버핏은 버크셔의 주주들에게 얘기해주곤 한다. 공이 가장 좋은 위치로 날아올 때 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이 사할 때의 타자가 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테드 윌리엄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스트라이크 존 바깥 구석으로 들어오는 공까지 치려 했다면 그의 타율은 이할 때까지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워렌 버핏에게 투자는 시장이 던지는 기업을 쳐내는 것이었으며 그가 놀라운 투자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스트라이크 존으로 날아오는 기업만 노렸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흔히 나쁜 공에도 방망이를 쉽게 내밀고 그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겪게 된다고 버핏은 생각했다. 좋은 공 즉 좋은 기업을 알아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이다. 나쁜 공에도 방망이가 나가는 것을 억제하지 못하는 어떤 어려움이 투자자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 버핏은 평생 20번만 쓸 수 있는 결정카드를 가진 것처럼 행동하라고 권유한다. 평생 동안 단 20번의 투자 선택만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방망이를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여러분의 투자 기회는 한 번씩 줄어든다. 이는 여러분이 최고의 투자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바깥쪽으로 낮게 날아오는 공까지 치려고 하지 말라. 삼진아웃을 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테드 울리엄은 최고의 공만 노렸다. 그런 점에서 투자자에게는 삼진아웃의 위험은 없다. 버핏은 이렇게 말한다. 윌리엄스와는 달리 우리는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오는 공을 치지 않았다고 해서 경기장에서 쫓겨나지는 않습니다. 이 8가지 원칙이 투자하는 데 정말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반복적으로 숙지를 하셔서 꼭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중 투자자들이 책임, 경고문을 쓰고 있는데요. 1. 제일 중요한 점으로 주식을 하나의 사업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절대 주식시장을 찾지 말라. 2. 자신이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자신을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로 부지런히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경쟁 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3. 최소한 5년간 투자할 의향이 없다면 집중 포트폴리오 투자 기법은 포기하는 게 낫다. 시간대를 길게 잡을수록 투자는 더 안전해진다. 4. 레버리지 효과를 포트폴리오에 적용하지 말라. 그래야 목적에 보다 빨리 도달할 수 있다. 뜻밖의 추가 증거금 납부 요구는 잘 정비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산산조각 낼 수도 있다. 5. 집중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데는 올바른 투자자적 기질과 인성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즉, 아무렇게나 집중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이 5가지 요건이 꼭 구비됐을 때 집중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공부를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고요. 일부 투자자들은 연간 실적 보고서를 읽기보다는 현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얘기하는 것을 더 좋아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고 금리는 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논하는 그런 잡담 수준의 대화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최신 정보를 30분 동안 읽는 일보다 훨씬 더 비생산적이다. 즉, 시장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것은 투자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30분이라도 자신이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거나 공부를 하는 게 투자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중 투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로버트, 우리는 단지 몇몇 우수 기업에만 관심을 집중시켰네. 그래서 우리는 집중 투자자란의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이 자신의 접근 방식을 집중 투자라고 특정 짓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완성되는지 한번 배워보는 것이 현명할 것 같다. 집중 투자의 핵심은 아주 단순하게 말할 수 있다. 장기간 평균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몇몇 주식을 선정하고 그 주식에 여러분이 투자를 집중시키며 시장의 어떤 움직임에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밀고 나가는 인내력을 가지는 것이다. 인덱스 대 액티브, 이 끊임없는 논쟁에 관해 워렌 버핏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주어진 이 특별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그는 서슴없이 인덱스 쪽을 택할 것이다. 특히 위험부담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투자자나 비즈니스나 경제에 문외한이지만 보통 주식을 가지고 장기간 이익을 산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둔 경우에 말이다. 인덱스 펀드로 정기적 투자를 한다면 일반 투자자도 전문적 투자자를 능가할 수 있다. 버핏이 그만의 독특한 어조로 늘 하는 말이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액티브 펀드는 주식을 자주 샀다 팔았다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거랑은 좀 다르죠. 집중 투자, 조화를 이루는 큰 사진 1.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라 워렌 버핏은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의 선정 방법을 수년간에 걸쳐 발전시켜 왔다. 그 방법은 하나의 훌륭한 일방상식 개념이다. 만약 기업이 건실하고 현명한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면 그 기업의 가치는 결국 주가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버핏은 주가의 움직임을 추적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산업을 분석하고 기업 경영을 평가하는 데 주력했다. 버핏의 분석 절차는 투자 신조에 대한 각각의 기회를 살펴보거나 근본적인 원리를 살펴보는 것을 포함한다. 전체적으로는 기업체에서 고수익을 보장해주는 최상의 기회 추출 방법을 제공해준다. 워렌 버핏의 신조를 세심하게 따른다면 투자자들은 반드시 우수한 기업체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핵심적인 포트폴리오가 무엇인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우수한 경영관리를 보여온 기업은 앞으로 계속 안정된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수한 실적을 예측하고 높은 가능성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 바로 집중 투자의 핵심이다. 우선은 우수 기업과 높은 확률에만 정신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워렌 버핏식 투자기법의 신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1. 비즈니스에 관한 신조는 기업에 관한 이해가 간단하고 쉬운가 기업은 일관된 경영실적을 보여주고 있는가 기업의 향후 전망은 밝은가 2. 경영관리에 관한 신조 경영관리는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가 경영진은 주주에게 정직한가 제도상의 관행에 도전하는 경영관리인가 3. 재무에 관한 신조 주당이익이 아닌 자기자본 수익률에 초점을 맞춰라 소유주 수익을 계산하라 수익률이 높은 기업체의 주식을 찾아라 기업 내부에 유부한 이익을 통해 기업이 신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라 4. 시장에 관한 신조 기업의 가치는 얼마인가 기업의 가치보다 낮게 할인되어 매입할 수 있는가 즉 투자할 때 이 방법에 따라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2.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자라 할지라도 인덱스 펀드로 성공할 수 있다는 워렌버핏의 조언을 기억하는가 더욱 흥미로운 것은 워렌버핏이 다음과 같이 말한 데 있다 여러분이 뭔가를 아는 투자자라면 그리고 비즈니스를 이해할 수 있고 장기적 투자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을 5곳 내지 10곳을 찾아낼 수 있는 투자자라면 종전의 분산 투자 기법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분산 투자 기법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단 말인가 한 가지만 말하자면 분산 투자는 여러분이 잘 모르는 주식이라도 매입을 하게 만들 가능성을 높인다는 말이다 뭔가 아는 투자자들은 워렌버핏의 신조를 실제 투자에 응용하며 소수의 우수 기업에 워렌버핏이 권하는 바에 의하면 5군데 내지 10군데의 우수 기업에 그들이 관심사를 집중시킬 때가 훨씬 수익을 올리기 쉽다는 것을 잘한다 집중 투자 기법을 고수하는 다른 투자자들은 3군데 이하를 주장하며 더욱더 적은 수를 제시하기도 한다 일반 투자자들은 10군데에서 15군데로 투자 종목을 제한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워렌버핏은 종종 자신의 아이디어 출처로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를 꼽는다 1934년 케인즈는 그의 동료에게 편지로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 아무것도 모르고 특별한 자신감도 없을 때 투자자는 기업체 수를 늘림으로써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라네 사람의 지식과 경험이란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언제라도 내가 내 자신감의 전부를 쏟아 부을 수 있는 기업은 기껏해야 서너 개를 넘지 않는다네 버핏의 사고 방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은 필리피셔다 필리피셔는 집중 포트폴리오 관리 기법으로 유명했다 그는 항상 잘 알고 있는 소수 우수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잘 모르는 다수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했다 버핏은 필리피셔 책을 읽고 경탄을 했다 당시로서는 실수를 저지를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 회사에 대해 아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실적을 올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필리피셔는 보통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10개 기업 이하로 제한하고 그 중 서너 개 기업에 자신의 총 투자액 중 75%를 배당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부적합한 분산 투자보다 기업에 관한 아무런 지식 없이 투자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투자자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4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그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는 내게 좋은 주식을 발견하기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구나 다 우수한 주식을 보유하게 되겠지요 전 최고가 아니라면 아예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 필리피셔의 아들 캠피셔 역시 성공한 투자자의 한 사람이다 그는 자기 자신의 투자 철학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아버지께서 투자에 접근한 방식은 흔하지 않지만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적은 것이 많은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죠 3.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크게 걸어라 후기를 만났을 때 가야 할 길은 오직 크게 투자하는 것이다 이 말도 피셔가 버핏에게 영향을 준 것이다 그는 일단 관심을 둔 기업체는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구해내기 위해 수도 없이 회사를 방문했다 그리고 일단 직접 본 회사가 마음에 들기만 하면 거액을 투자하는 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다 캠피셔는 아버지가 보시고자 했던 것은 대량 투자할 만한 것인지 그 가능성 유무였다고 말했다 오늘날 워렌 버핏의 방식은 피셔의 생각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매번 투자할 때마다 그 주식에서 투자액의 10%를 투자할 수 있는 자신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각 투자 종목이 투자액의 10%를 차지한다면 여러분은 버핏이 왜 이상적인 포트폴리오가 10종목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면 안 된다고 말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집중투자는 우수 주식 10종목을 찾아내고 거기에 똑같이 투자액을 10등분하는 것처럼 간단한 일은 아니다 설사 포트폴리오 내의 10종목 모두가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가능성은 제각기 다르기 마련이며 거기에 따라 배분해야 할 투자액수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즉 성공할 가능성이 큰 주식에 비중을 더 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4. 인내심을 가져라 집중투자법은 높은 자산회전률을 보이는 분산투자와는 정반대의 접근 방식이다 집중투자기법은 확실히 장기간의 수익을 기대하기에 가장 좋은 전략임에는 틀림없지만 투자자로 하여금 꾸준히 포트폴리오를 보유해야 한다는 인내심을 요구한다 다른 전략이 더 나아 보이는 상황에서도 말이다 단기간 동안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금리 변화나 인플레이션 혹은 기업의 다음 분기 실적 기대치다 하지만 시간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주가를 지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산업 또는 기업의 경제 동향이다 그러면 주식 보유 시기의 적당한 범위는 얼마인가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법빛은 5년보다 짧게 잡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제로의 자산회전율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다 이런 것은 이익을 목전에 두고도 우리를 돌아서 나오게 만드는 어리석은 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대략 우리가 고려해야 할 자산회전율은 10% 내지 20%다 자본회전율이 10%이면 보유기간은 10년으로 잡아야 하고 20%이면 5년으로 잡는다 5. 주가 변동에 겁먹지 말라 주가 변동은 집중 투자에 필연적으로 따라다니는 부산물이다 광범위한 분산 투자는 개개의 주식 가격을 평준화시키는 변화를 가져온다 반면 집중 투자는 평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한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분산 투자처럼 그리 안락하지만은 않다 집중 투자자들은 장기간의 기업 경제가 단기 시세 변동을 보상해주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시세 변동을 참고 견뎌내는 것이다 법핏은 그런 난관을 이겨내는 데 대가다 그이 오랜 버시고 동료인 버크셔 회서웨이의 부사장 찰리 먼거 역시 마찬가지이다 60년대부터 70년대에 걸쳐 먼거는 그 비슷한 시기에 법핏처럼 한 한명 회사에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여 마음껏 투자를 즐겼다 당시 그가 투자를 하는데 내린 결정은 언제나 집중 투자의 원칙에 근간을 두었다 포커를 하는 사람처럼 저는 운이 왔을 때는 크게 걸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찰리가 한 말이다 그는 자신이 가격 변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한 3개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좋다고 결론 지었다 그는 또 저는 난관을 이겨내는 분들 아래서 자랐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오는 난관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만의 방법론을 제 자신에게 적용시키기가 수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난관을 이겨낼 수 있는 많은 사람들 중 하나일 것이다 여러분이 그리운이 좋은 경우가 아니랄지라도 그 기질을 습득할 수 있다 그 첫 단계는 여러분이 사고방식과 행동습관을 개조하려고 마음먹는 일이다 새로운 습관과 사고방식을 하룻밤에 익힐 수는 없지만 시장의 변동에 당황하거나 성급히 반응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즉 여기도 되게 중요한 일이죠 어떤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 기업의 주가 변동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투자의 절차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데요 1. 워렌 버핏의 신조를 활용하여 소수 즉 10종목에서 15종목 우수기업을 선정하라 그 기업은 과거에 우수한 실적을 올렸고 앞으로도 유망한 실적이 기대되는 기업이라야 한다 2. 여러분의 투자 액수를 균형있게 배분하라 가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가장 큰 액수를 배당해야 한다 3. 상황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포트폴리오는 최소한 5년간 기수록 더 좋다 손대지 말고 그대로 둬라 그리고 주가 변동이라는 난관을 냉정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자신을 달려라 자 이렇게 로버트 헥스트롬 님이 지은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집중투자하는 것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수추종 ETF에 장기 투자하는 게 대세가 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반 개인 투자자가 시장을 이기는 게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중투자를 해서 초과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책에 나오는 방법을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시장의 변동성에도 꿋꿋하게 자신의 의지를 갖추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상당히 재미있게 봤는데요 아쉽게도 이 책은 절판이 돼서 저도 중고서적으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번 시간 영상의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서관에 가서 빌려 보시거나 중고서적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 내용이 시장에서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아주 확률높은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